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이구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이 말을 했다 혹은 생각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당당하게 저요! 라고 남겨주세요 상품은 없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지도 좋아하는 썸남한테 그지같은 밀당질 시전하다가 결국에 뻥 차여서 비참하게 피눈물 흘리는 여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죄가 없어요 이거는 서울대 대나무 숲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서울대 학생이 쓴 거죠 여러분 저 정말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 여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보시고 내가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리면서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체 쓰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알게 됐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참 잘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호감이 생기고 관심도 생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도 남자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남자가 캐치를 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모임에서 만나면 늘 달달하고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즉 저는요 이 여자와 더 깊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크게 용기를 냈고 그길로 바로 여자한테 고백 비슷한 걸 했습니다 나는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우리 오늘 밥 먹을래? 이렇게 식사 제안을 했는데 평소에는 개인이 아니고 모임에서 만난 겁니다 해서 다음엔 단체 말고 우리 둘만 먹자 오늘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자가 그건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더군요 아 미안한데 그건 절대로 안 돼 우린 동갑내기 친구잖아 괜히 그렇게 했다가 남들이 보고 이상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거절이었죠 그리고 여자의 이런 단호한 태도에 저는 속으로 아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아예 하나도 없는데 내가 멍청해가지고 단단히 착각을 했구나 아 이게 쪽팔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 깔끔히 포기를 했어요 완전히 포기했죠 그 이후 오며감의 여자를 봐도 완벽하게 쌩깠습니다 인사도 안 했어요 하지만 단체로 모이는 자리 이게 문제였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가버리면 될 문제를 여긴 아닌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솔직히 까인 게 쪽팔리기도 하고 얼굴 보는 게 짜증나서 이 여자한테는 말도 안 걸고 아니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가 먼저 친한 척 그리고 자꾸만 다가와가지고 말을 거는 겁니다 뭐 최초 몇 차례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대꾸를 해줬지만 나를 싫다는 사람이 계속 말을 걸어대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뭘 물어도 그냥 쌩까고 대꾸를 아예 안 했어요 단 주변 사람들에겐 티 안 나게 했죠 그러자 이 여자가 미쳤는지 갑자기 엉엉 울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저를 포함해가지고 모두들 깜짝 놀랐죠 갑자기 우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우냐 아무리 물어도 끝까지 이유를 말 안 했어요 당황한 저는 주변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타이밍을 노리다가 몰래 쇽 빠져나와서 집으로 왔죠 여자가 단톡에서 저를 계속 찾았는데 그냥 대충 둘러댔어요 그 이후 단체로 모인 자리에서 여자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여자가 친한 척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오는데 저는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너무 불쾌한 거야 하지만 또 이렇게 쌩까다가 저번처럼 또 울어버리면 정말 곤란하니까 이번에는 적당히 대꾸를 해줬어요 다만 여전히 얼굴은 절대로 안 쳐다봤죠 철저히 앞만 보고 입으로만 대꾸를 한 거야 여자가 옆에서 맑은데 앞만 봤다 이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날 이후 연락이고 모임이고 완전히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설마 진짜로 나는 너랑 사귈 생각이 전혀 없지만 친한 친구로는 남고 싶어 이겁니까? 아니 제 성격을 직접 겪어보고도 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걸까요 남자는 저는 여자랑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아니 이젠 그냥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티를 팍팍 냈는데 자꾸만 친한 척 이 앞에 들러붙는 거 이거 뭡니까 뭐 어장관리 그런 건가 당연히 남자가 전데요 저 마지막 모임 끝날 때 카톡으로 여기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나올 걸 그거 못하고 그냥 나온 게 지금까지도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얘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나도 여자지만 왜 차 우는 건데 지가 먼저 단칼에 거절했다며 내 댓글 선주 필승 2번 그러니까 자기 어장에 들어가 있는 14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 스스로 빠져나가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눈물이 퍽 나온 거죠 3번 남자랑 사귀는 거 싫지만 자기를 좋아하고 공주님처럼 떠받들어주는 존재는 필요하니까 자기 자존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그게 간다잖아 그래서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거고 흐흐흐 나 불쌍해 이거죠 뭐 4번 간단합니다 흐흐흐흐흐흐 겨우 이딴 양의 새끼한테 내가 버림을 봤다니 너무 치욕스러워 내 가치가 떨어진 거 같아 뿌잉 이겁니다 2번 여자는 그냥 살짝 튕겨본 건데 남자가 너무 성급했네 대댓글 미친 튕기기 뭘 튕겨 농구공이냐 어 최군위가 없네 3번 튕기는 것도 적당히 그리고 요령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자도 남자한테 마음은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 혹은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닐까 2번 그럴 것 같으면 싫어가 아니라 날짜 조정을 하죠 다음에 보자고 그냥 이렇게 바로 싫다고 거절해버리는 건 아예 마음이 없다는 거야 물론 남자도 그걸 아니까 깔끔하게 포기를 한 거고 그려놓고 뒤에 저렇게 차 앵기면 이게 미쳤나 장난하나 당연히 짜증나는 거죠 3번 그렇지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거절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날로 약속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이건 뭐 단순 어장일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왠지 마음에 들어서 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씨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아리라서 여자 마음은 너무 어려워 4번 사귀는 건 싫지만 자기한테 고백을 할 정도로 지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면 그게 남자로 안 보여도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이 생각 이 랄지 하는 년들 은근히 많아요 내가 알아 아니 사귈 것도 아닌데 주도권 잡아서 뭐 하려고 그거 어따 써? 그래서 그게 병이라는 거야 랄지병 4번 이거 어장치려다가 남자가 칼같이 끊어버리니까 지가 차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는 거지 내 댓글 살짝 밀었더니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버렸네? 4번 여자들 중에는 남자한테 고백받고 내심 좋아서 승낙을 하고는 싶은데 기선제압을 한답시고 일부러 튕기고 거절하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자는 아니 이 새끼 뭐야 왜 또 대시 안 하는 거야 이러다가 결국 지가 먼저 친한 척 달라붙는 거야 얘처럼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야기가 제대로 안 흘러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선지 필승시전 했지만 필패했고 그렇게 관심을 끌어보지만 소형무 왜 남자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짜증만 오지게 올라오는 거야 왜 쳐 울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원지 썸남한테 밀탕시전하다가 차였는데 어제 연락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꽁꽁이 글 남겼는데 엄청 비웃더라고 나 진짜 상처받아서 그래 잘됐다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건 내 잘못이니까 그냥 냅뒀어요 근데 이걸 또 여차에 올리니까 그 남자 그 오빠만 이상하다고 하니까 솔직히 별로 믿음이 안 가서 여기 또 들어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야 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일단 연락을 한번 해봐라 후회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소개팅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자가 고백을 했는데 썸타다가 여자가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막 이런 소리 하길래 어제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거든요 사실 전에 이야기했을 때 그 오빠 봉사활동 가는 거 빼면 맨날 학교 도서관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미친 척하고 오빠 학교로 찾아가 연락했더니 바로 받아주더라고 혹시 내 연락 쉽고 안 받아주면 어쩌지 막 이렇게 심장 터질 뻔했는데 너무 덤덤하게 받아줘서 살짝 당황까지 했어요 마침 학교에 있다고 하길래 잠깐 봤는데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자한테 고백해본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이 오빠 키도 되게 크고 잘생겨서 당연히 여자들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여하튼 그러면서 본인이 취준생이라 비록 많이 바쁘지만 우리 서로 성격도 잘 맞고 취미 같은 것도 너무 비슷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거절당해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만날 생각이 없대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사과했어요 오빠 비록 내가 거절은 했다지만 절대 본심은 아니었어요 나도 오빠한테 첫눈에 반했고 지금도 오빠를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필요 없어 앞으로 절대 연락도 하지마 하지만 이렇게 일부러 학교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수요 없지 이러면서 카페 데려가서 먹을 거 사주는데 이게요 전날 우리 소개팅 하던 날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오빠가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말 안 했는데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거야 하... 이건 뭐 차인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두 사람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미치겠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울었어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미쳐가지고 친구들 말만 듣고 팔자위도 없는 밀당질 하다가 결국 이 거지같은 꼬라지가 돼버렸어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남자 탓하는 여초라고 진짜 개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뭐 말하면 무조건 남자 잘못이냐 여튼 앞으로 남자에 대해 상담할 게 있으면 너와 똑같은 여자 말고 남 사친한테 물어라 그런데 저 남자 야 자기 딴에는 진짜 큰 용기 낸 거였네 안타깝다 2번 야 이 미친 고백하는 걸 차는 게 밀당이냐 미친 거여 뭐여 밀당은 남자가 고백하기 전에 과정과 또 사귀고 난 이후의 과정이지 고백할 때 거절한 거면 그냥 끝인 거지 거기다 쳐 앵게 붙으니까 어정적으로 보였을 테지 네 진심이 그게 아니더라 해도 그렇게 보인다고 남자 눈에는 너는 이미 그러니까 어정관리나 하는 시궁창 여자로 보인 거야 너의 무지와 주변 친구들을 욕해라 불쌍한 여인이여 그렇죠 이거는 밀당이 아니고 지가 줄을 잘라버린거죠 되 됐으니 내가 대학에 와서 딱 한번 그것도 아주 잠깐 연애해본 게 전부라서 너무 친구들 말에만 의존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해야겠지 3번 어이구 이런 등신을 봤나 그 오빠가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생각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뻥 차버렸다고 아이고 돌았구만 4번 미친 거여? 고백을 거절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밀당이 아니지 차라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랬어야 한다고 아니 너도 첫눈에 반했다면서 이게 뭔 짓거리야 정말 꼭 그렇게 처음부터 이기고 들어가야 속이 풀리냐 되 됐으니 그게 아니고 오빠한테 고백받았을 때 나는 그냥 오빠 동생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오빠는 이걸 거절로 받아들였나봐요 나는 이거 절대 거절 아니고 우리의 출발을 말한 거였거든 2번 야 역치 사지가 안되냐? 만약 네가 남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아니야 오빠 동생 혹은 누나 동생으로 출발하자고? 이러면 너는 이게 정말로 출발로 보이냐? 5번 아 내가 이래서 말이지 고민판을 절대 못 끊어요 고민판에만 들어오면 이런 거지같은 것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러니까 사귀는 오빠가 저를 만나면 항상 집에 데려다주는데 이날은 저 혼자 쌩 와버리고 오빠한테 너 잘 도착했냐? 이렇게 물어왔는데 오빠가 제가 그냥 일별 통보했어요 근데 여친이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은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라도 붙잡기가 힘든 건가요? 왜 안 잡는 거죠? 헤어지고 나는 카톡 재그레 있어요 어 잘 도착했어? 오빠 나 연애 못하겠어 미안해 헤어지는 게 우리 둘 다한테 날 것 같아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자 난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맞아 집안 사정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거 오빠한테 다 말할 수도 없고 기분도 자꾸 우울하고 오빠는 점점 변해가고 만나도 할 이야기도 할 것도 없고 잘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춰주는 것 같고 우리 그냥 끝내자 어 알았어 어제 내 세상이 무너졌어 고백을 받았는데 내가 거절했어 그랬더니 한순간에 정말 남같이 돌변하더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이 울고 있어 보고 싶다 매일매일 밤 전화하던 게 너무너무 그리워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연락 좀 해줘 참 제정신 아닌 것들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우리말로 하면 새침대기 그리고 일본말로 하면 천데레 정도 되겠군요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싫은 척하는 사람들 아 물론 좋다 이거야 거기까진 그렇다 쳐요 자기 스타일이니까 뭘 안 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발생하는 결과 역시도 본인 책임인 건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러면서 추하게 굴면 그게 정말 거지 같은 거지 차라리 끝까지 아닌 척 하던가 그게 낫잖아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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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